안녕하세요. 스포츠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헬스나 PT샵, 필라테스, 요가,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야 할 세금은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입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헬스나 헬스, 스크린골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릴 때 징수하는 매출세액에서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매입할 때 납부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스포츠시설의 경우 트레이너나 강사님들한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헬스, PT샵, 필라테스, 요가, 스크린골프 등 체육시설을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종합이라고 붙은 이유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같이 합산하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천세의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강사님들한테 이번 달 소득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다음 달에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서 이 과세기간에 발생한 운영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세법에서는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세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납부 기한을 잊지 말고 신고를 하셔 세법적 제재를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세무의 모든 것 오븐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